반갑습니다 연구맨입니다 2차방정식과 근외공식 16단원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 책은 전기에 필요한 모든 수학 기술사 기사 모두가 커버가 되거든요 기능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완강까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배운 수학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기기사 기출문제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전기기사 자격증 꼭 따실 수 있을 거예요 수학 어느 정도는 합시다 몇 개는 버려둬요 16단원 2차방정식과 근외공식 여기서 보면은 2차 여기서 끊어볼게요 2차하고 방정식 2차하고 방정식 끊어볼게요 2차방정식은 2차 x제곱 y제곱 이런 게 2차예요 두 번 곱해졌다 2차 그리고 방정식은 방정식 식의 미지수가 있는데 특정한 수를 넣어야지만 성립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x 미지수가 x나 y나 이런 문자들이 있는데 이 x나 y에 특정한 수를 넣어야지만 성립하는 겁니다 미지수는 x로 많이 쓰이니까 y는 우선 지울게요 여기 보면은 ax제곱 bx 플러스 c꼴로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념은 좀 어려워요 a가 0은 아니어야 된다 a가 만약에 0이면은 bx 플러스 c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들어간 겁니다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 a, b, c는 상수다 이제 a, b, c는 상수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상수가 뭔지 알아야 돼요 상수 상수는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게 상수예요 상수 상수와 대비되는 말은요 문자 x, y 이런 게 문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a, x, b, c 다 문자잖아요 하지만 a, b, c는 상수다 a는 0이 아니다 이 조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아, a, b, c는 숫자구나 그러면 숫자를 넣어봐요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a, b, c에 숫자를 넣었어요 a, b, c에 숫자를 넣었고 x는 그대로 문자다 그러면은 이런 식인 거예요 2차방정식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어떤 미지수 미지수가 있는데 미지수 x, x 미지수가 있는데 특정한 수를 넣어야지만 성립한대요 이게 2차방정식입니다 여기 x에 어떤 수를 넣어야지만 이 식이 성립을 해요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으면은 여기가 전체가 0이 되고 좌변이 0이 되고 우변도 0이 돼서 0은 0 이게 성립하는 게 2차방정식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실제로 하면서 알아가도 되니까 이해 안 되셔도 좀만 참으세요 그래서 미지수가 있는데 미지수는 x 특정한 수 특정한 수에 밑줄 치고 한번 써봅시다 특정한 수는 근 근이라고 합니다 루트라고 해가지고 뿌리근 뿌리근 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써주세요 2차방정식은 2차고 방정식은 뭐냐면 미지수가 있는데 특정한 수를 넣어야지만 성립하는 식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2차방정식은 이렇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차방정식 2차방정식은 1차방정식하고 달라요 2차방정식은 x 플러스 3은 0 이런 식으로 x 구하기 쉽잖아요 이거는 1차방정식이에요 x가 1차 1차잖아요 그래가지고 x에다가 답은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이거 0 되죠 이건 원래 0이고요 그러면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 되면 이거는 근이라고 합니다 근이라고 하는데 2차방정식은 좀 어려워요 이거 풀어보세요 x에 뭘 넣어야 되는지 바로 떠오르시나요? 쉽지 않아요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알아요 이건 천재들도 바로 계산 못해요 이건 공식을 써서 풀어야 됩니다 왜냐 제곱이 들어가니까 2차가 들어가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이 복잡해지는 거를 예전에 인수분해 같은 걸 배웠잖아요 인수분해 기억 안 나시면 돌아가셔야 됩니다 안 돼 안 바꿔줘 인수분해 다시 듣고 오세요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근의 공식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2차방정식 모두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방정식 실근과 허근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실근과 허근 아까 전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게 2차방정식이라고 했어요 2차방정식인데 a는 0이 아니고 a, b, c는 상수여야 된다 이게 조건인데 만약에 b가 0이고 a는 1이고 b는 0이고 c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넣어볼게요 답은요 x제곱 플러스 bx는 0이 되니까요 이건 0이 되죠 b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우고 c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앞에 플러스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죠 되셨죠 그래서 x제곱은 1이라는 식이 됩니다 a는 1 b는 0 c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x제곱은 1이 되는데 그래서 이 조건을 다 만족했잖아요 a는 0이 아니었고 아니었고 a, b, c는 상수다 a, b, c는 상수다 상수에는 0도 포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 b, c는 상수다라는 걸 만족시켰어요 우리는 x제곱은 1이라는 거를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긴 것만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2차인데 미지수가 있다 2차인데 미지수가 있다 최고차항이 2차인데 미지수가 있다 이것은 2차 방정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우리는 전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한 달 남았는데 전투 수학 보면 안 돼요 전기기사 시험 한 달 남았는데 전투 수학 공부한다? 절대 안 돼요 시험이 한 3개월 이상 남았거나 그래야지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수학 공부하면서 전기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죠 반복도 하시면서요 기본 문제 풀면서요 이렇게 긴 것만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이것도 2차 방정식이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2차 방정식입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x는 무엇일까요? 어떤 거를 두 번 곱했는데 두 번 곱했는데 1이 되었습니다 이 x를 찾아 봅시다 잠깐 생각해보면 되죠 1 곱하기 1은 1이죠? 하나 만들었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죠 왜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 됩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6이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거는 아셔야 됩니다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x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x 제곱해서 4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일 거예요 플러스 1을 넣어도 4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4인데 그래서 음수를 넣어도 양수를 넣어도 무조건 양수가 나와요 왜냐면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고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어차피 플러스니까 플러스고 말장난 같은데 x값이 음수여도 플러스 양수여도 플러스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생각했죠 어떤 거를 똑같은 거를 곱해도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어떤 거를 두 번 곱했어요 어떤 거를 자기 자신을 곱했어요 그러면 음수가 되는 건 없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한 게 허수예요 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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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수에 대해서 영어로 먼저 써볼게요 imaginary number imaginary가 상상의 수예요 저희는 imaginary number 허수라는 개념을 살면서 많이 보셨어요 자주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수학자들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x제곱이 어떤 거를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필요하니까 만들어진 수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imaginary number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허수는 i라고 많이 씁니다 수학에서 a 플러스 b i 이런 식으로 복소수라고 하는데 여기 i가 허수입니다 허수 여기 보면은 3i i가 보이죠 이게 허수입니다 하지만 i라고 쓰면은 전기에서는 전기에서는 i 전류를 i라고 하거든요 전압은 v 전류는 i예요 그래서 허수 i 전류 i랑 겹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 전기 배우고 있으니까 전류가 더 중요해요 전류가 더 중요해요 허수 너 i 쓰지 마 그래가지고 i가 아니라 전기공학에서는 j로 쓰입니다 i랑 좀 비슷하죠 j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전기기사에서 j로 많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복수수가 있다면요 3 플러스 j4 이런 식으로 쓰일 겁니다 그러면 j는 아 imaginary number 상상의 수 허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뒷부분은 허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떤 거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게 없을까 수학자가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허수예요 허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i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i 이거를 허수라고 합니다 허수 수학에선 i라고 쓰지만 전류 때문에 우린 j라고 쓰겠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을 j라고 정의하자 왜냐 한번 해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1을 x에 넣어볼게요 여기에 넣어보면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면 이 제곱은 루트를 없애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루트를 제곱으로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제곱으로 없애버렸죠 이거 두 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어떤 거를 제곱을 하면 어떤 거를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을 어떤 거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허수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을 j라고 정의를 하고 이거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j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정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 가지 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어요 복소수 27단원에서 다시 하겠지만 우리는 허수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선행학습이에요 선행학습 미리미리 공부하는 거죠 허수 어떤 거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되는 것 루트 마이너스 1은 j 나중에 배우겠지만 제곱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루트 왜냐하면 x4승 루트를 하게 되면 이거는 x제곱으로 바뀌거든요 이 루트가 제곱을 줄여버린 거예요 x제곱이 됩니다 이 루트도 무리식에서 다시 한번 배울 겁니다 우선은 루트 마이너스 1이 j이다 루트 마이너스 1이 j이다 그리고 허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것만 알고 갑시다 우선 이걸 알고 갑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x제곱이 9라면 3 3은 9 이렇게 해서 x는 3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겠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3 3은 9가 되잖아요 그래서 x의 값은 3하고 마이너스 3인데 x제곱의 마이너스 9를 정의해 볼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x는 여기 옆에서 구한 값에 i를 붙여줍니다 j를 붙여줍니다 3 j 마이너스 3 j 왜 그런지 한번 찾아볼까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3 j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가로 친 다음에 전체 제곱하는 것은 여기에 제곱 여기에 제곱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3 j 전체 제곱은 3 제곱 j 제곱 따로 해줄 수 있거든요 제곱의 성질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3 3은 9 j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죠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래서 x는 3 j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j도 해볼게요 마이너스 3 j 제곱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곱을 전체에 다 해줘요 마이너스에도 해주고 3에도 해주고 j에도 해주면은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3 3은 9 9가 되죠 j 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이거를 계산하면요 j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x 제곱은 마이너스 9를 만족하는 수는 x 3 j 그리고 마이너스 3 j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거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25가 됐다 그러면 이제 다 풀 수 있어요 우리는 루트 마이너스 1을 j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를 제곱해도 어떤 수가 나와도 우리는 정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수 정의할 수 있어요 왜냐 루트 마이너스 1이 j라고 정의 정의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근을 모두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 중근 전기공학에서 잘 나오지 않지만 두 개의 실근이 같을 때 이거를 중근이라고 한다 이런 거는 이런 거예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으면 x의 값은 무조건 3이잖아요 마이너스 3도 안되고 3이어야 돼요 2차 방정식인데 근이 하나다 2차 방정식이면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x는 3만 나와요 그래서 두 개의 근이 같을 때 이거를 중근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양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중근이라고 합니다 길게 설명했지만 루트 마이너스 1이 j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j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j에 대해서 하나만 더 배워 볼게요 수직선 0이 있고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j를 배우는 순간 우리는 수직선이 아니라 평면으로 1차원 2차원 평면으로 넓혀나갈 수 있어요 j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2차원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를 실수 리얼 넘버 리얼 여기를 허수 imaginary 넘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복수평면을 배우게 됩니다 j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복수평면을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제대로 배울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복수평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갑시다 j는 실수수직선에서 실수수직선에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j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세로축이 복수평면에서 세로축이 허수입니다 j는 여기에 쓸 수 있겠죠 j 이거는 2j 3j 그럼 여기는 뭘까요 마이너스 j 마이너스 1j가 마이너스 j에요 마이너스 1 곱하기 j는 마이너스 j니까요 마이너스 2j 여기는요 마이너스 3j 복수수 복수수 실수하고 허수로 이루어진 수에요 실수하고 허수가 같이 있는 수에요 만약에 복수수가 2 플러스 2j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복수평면상에 나타내면은 하나 1 2 그리고 2j죠 1 2 그리고 2j니까 세로축으로 2j니까 세로축으로 2칸 올라갑니다 여기에 점을 찍을 수 있겠네요 2 플러스 2j는 여기에 점이 찍힙니다 하나 더 해봅시다 마이너스 1 3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마이너스 1 플러스 3j면은 세로로 위로 올라가야죠 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를 여기를 말합니다 복수수가 있으면은 복수평면 평면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수수 허수라는 개념을 배워가지고 2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수직선으로 해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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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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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로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허수라는 개념을 배워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첫 번째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음수값 찾기 가능 x제곱 마이너스 9를 이제 이 x값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복수수가 있다면 이 복수수를 복수평면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수평면 이 복수평면이라는 것은 전기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제대로 다룰 기회가 있습니다 허수의 어려운 말로 의의 허수의 의의는 첫 번째로 제곱해서 음수의 값 찾기 가능 두 번째로 복수평면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허수가 쓸모있는 이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네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수학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는 강이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자꾸 욕심이 많아지는데 우리는 허수가 있으면은 이거를 2차원 복수평면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됐어요 복수평면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J에 대해서 한번 기하학적으로 그래프상으로 I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더 알아볼게요 1 곱하기 J는 뭐예요? 어떤 거에다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잖아요 맞죠? X라는 점이 여기 X인데 여기 1이라고 해봐요 X가 1이면 옆에 옆에 복수수가 없잖아요 막 3J나 2J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1만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축에 1 가로축에 1 가고 옆에 복수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예요 복수수가 있었다면 세로축에 여기로 갔거나 여기로 갔거나 했을 텐데 복수수가 없으니까 1,0 자리에 있겠죠 맞죠? 1,0 여기는 실수부 실수 리얼넘버 여기는 허수부 이메지너리 넘버 RE,IM으로 많이 쓰이니까 이 개념도 알아두세요 X가 만약에 1이면 여기 빨간 점에 찍힐 겁니다 1에다가 J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J를 곱하면 1에다가 J를 곱하면 J가 됩니다 J는 복수평면상에 나타내면 여기예요 J는 여기예요 왜냐? 왜 J는 저기냐? 왜냐면은 그냥 J밖에 없으면 실수가 없잖아요 실수가 없으니까 가로축에 쓸 수가 없어요 실수는 0이에요 0 플러스 J가 되는 거죠 맞잖아요 여기는 실수가 오는 자리고 여기는 허수가 오는 자리인데 그냥 J는 0 플러스 J로 쓸 수 있으니까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로축으로 가지 않는다 가로축으로 가지 않고 가로축은 0이에요 되셨죠? 왜냐? J는 실수가 없으니까 J만 있다면 그래서 X가 1인데 J를 곱하면 1로 가고 J를 열로 끌고 와가지고 J를 한 번 더 곱해 볼게요 J 곱하기 J는 뭐죠? J는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인데 루트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J 곱하기 J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은요 복수평면상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1은 J가 없어요 J 곱하기 0이잖아요 세로축은 없고 마이너스 1만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좀 어려운 계점인데 그래도 다시 한 번 마이너스 1은 허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 콤마 0이죠 J는요 실수가 없으니까 0 플러스 J죠 0 플러스 J니까 0 콤마 J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콤마 0을 복수평면상에 그리면 여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규칙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1에다가 J를 곱하니까 90도 회전했어요 90도 직각이면 90도잖아요 90도 회전했어요 J에다가 J를 한 번 더 곱했어요 그러니까 90도 더 회전했어요 아 여기서 도출할 수 있죠 곱하기 J는 90도 회전하라는 뜻이구나 곱하기 J는 90도 회전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에다가 J를 곱하니까 J가 됐죠 J에다 J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됐죠 하나 더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1에다 J를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J가 되겠죠 마이너스 J는 실수가 없잖아요 허수만 있어요 그러니까 0, 마이너스 J입니다 여기는 실수가 와야 되는 자리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J는 복수평면상에 그리면 마이너스 J 여기잖아요 마이너스 J 여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J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J가 됐네 아 마이너스 J가 됐네 90도 회전했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J를 곱할 때마다 계속 90도 회전해요 마지막 마무리 해볼게요 마이너스 J에 J를 곱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J제곱이고요 J제곱은 뭐였죠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J에 J를 곱하니까 1이 됐어요 한 바퀴 돌았죠 또 90도 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워버리고 J를 곱하면 90도 회전하라는 뜻이다 나중에 이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한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진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마지막이었습니다 와 전기에서 이렇게 수학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첫 번째로 허수 허수의 쓸모있는 점 쓸모있는 점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값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두 번째로는요 복수 평면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세 번째로는요 J가 90도 회전 이라는 의미를 알게 됐어요 곱하기 J는 90도 회전이다 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이 정도 허수하면 정말 다 한 거예요 여기서 허수를 많이 배워버렸네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책 옆에 필기해 두세요 책 옆에 필기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허수의 여행을 끝내고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이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가 있고 근해 공식에 의한 풀이가 있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런 꼴로 변형이 되면 X의 값은 이렇게 된다 라고 써져 있는데 전기기사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니까 지우세요 왜 이렇게 썼냐 전기기사에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썼냐 이게 그래도 수학책이다 보니까 맞는 말을 써야 돼요 맞는 말 이게 사실 맞는 말이지만 전기기사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X-3 X-5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변형이 됐어요 인수분해를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X의 값은 3 5예요 이거를 0 만들고 이거를 0 만들면은 이게 아무리 숫자가 나오더라도 뭐 숫자 6 7 아무리 나와도 0 곱하기 6은 0이에요 0 곱하기 7은 0이에요 좌변하고 우변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0은 0이니까요 우리 한번 넣어볼까요 X는 3 넣어봅시다 여기는 0이 되겠죠 3-3은 0이니까요 여기다 3을 넣어주면은 3-5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런데 앞에 0이 있으니까 0-2는 0이죠 그래서 2차 방정식 성립 0 곱하기 마이너스 2는 0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0 만들거나 여기를 0 만들면은 이거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은 좌변하고 우변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우변은 0이었고 여기도 0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6 이거를 보자마자 우리는 X값을 알 수 있어요 뭐냐 첫 번째 X값은 여기를 0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X값은 여기를 0 만들어야 돼요 그럼 X값이 뭐뭐죠 1번을 0 만들려면은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이니까요 여기 2번을 0 만들려면요 X는 6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6 마이너스 6은 0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을 위식에 대입해 봅시다 앞에 괄호는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요 뒤에 괄호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하지만 0 곱하기 마이너스 7은 어차피 0이에요 여기가 0이 됐고 여기도 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이 됩니다 이제 X에다가 6을 넣어 볼게요 X는 6을 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1번 쪽에 6 더하기 1 7이 되겠고 뒤에 6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그대로 써봤는데 6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0이니까 7 곱하기 0은 0이잖아요 이 식도 완성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1하고 6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고백골로 나타내면은 여기를 0 만드는 값 여기를 0 만드는 값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1 6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입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만약에 이차방정식이 이렇게 있다면은 근은 인수분해를 하지 않고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 근은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이거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왜 있나요 이차방정식의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X의 근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각자 하나씩 있으니까 근이 두 개인 거예요 이거는 실제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죠 근의 공식 유도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 이차방정식을 풀어보세요 하나만 해봅시다 2-2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는 0이에요 여기서 A는 이차방정식의 개수 B는 1차의 개수 C는 상수예요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3 C는 4 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X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전 이거 외우고 있어요 이거를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외우지 않으신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아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근의 공식을 외워야 되는구나 라는 판단이 들 거예요 그때 하세요 근의 공식을 외워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제 수학 실력이 올랐어 근의 공식을 써야 되는 문제도 풀겠어 하면 그때 푸세요 그래서 한번 넣어봅시다 2A A는 1이니까 대입하면은 분모는 2가 되고요 B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3이 되죠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지우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3 3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9 마이너스 4AC 4 A는 1 C는 4 마이너스 4 다 16 4 곱하기 4는 16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2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이게 2번의 답입니다 좀 더 자세히 쓰면은 루트 마이너스 1이 우리는 J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7 이거는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7이거든요 그래서 J루트 7로 쓸 수 있습니다 앞에 루트 마이너스 1이 J니까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7 여기에 J를 써줄 수 있겠죠 이게 답이 됩니다 나머지 문제도 풀어서 막히는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우리는 실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인수분해 근 구하는 거는 여러 번 했으니까 근의 공식만 문제로 넣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풀어야 돼요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던 이차방정식과 달라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이런 게 이차방정식인데 여기는 문제에서 합성저항을 물어봤기 때문에 AB 합성저항을 RAB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여기서 풀이해서 이 이차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있으면 사람들이 못 풀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밑에 많으니까 좀 이차방정식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쉽게 이거를 X라고 해봅시다 X가 편하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보니까 풀 수 있을 것 같죠 맞아요 이거는 풀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우리는 이거를 이차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합 곱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근의 공식이에요 이 세 가지 과정을 고쳐가지고 1, 2번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으로 푸는 문제였어요 1, 2, 3 지금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인수분해로 꼭 들어가세요 인수분해 저희 강의 이거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어볼게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요 근의 공식 한번 써볼게요 근의 공식이라는 것은 X값을 어떻게 구하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에요 a는 2차의 계수 계수 이건 문자의식에서 했죠 2차의 계수는 1이죠 a는 1 b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2에요 이거를 여기에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해봅시다 a는 1이니까 2가 되겠고요 b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제곱은 4 마이너스 4ac 여기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8이 되겠네요 그래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되겠고요 이거를 유리식의 성질에 의해가지고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2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2는 무리식의 성질에 의해가지고 루트 4 곱하기 3이 되거든요 무리식을 아직 안하신 분도 있으니까 좀 자세히 해볼게요 루트 4 곱하기 3은 루트 4 곱하기 루트 3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4는 2 제곱이니까 2 제곱이니까 이거는 제곱하고 루트 날리고 2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루트 4 곱하기 3은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에 대신 넣어주면요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겠죠 유리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거 이거 날리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하고 2번은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발송 배정 기술사에서 증명 문제로 나왔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풀어드리는 이유는 근의 공식을 나중에 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개념 나왔는데 근의 공식 무리식의 성질 유리식의 성질 이거는 한 30단원 가면은 이제 수학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RAB 마이너스 2 RAB 마이너스 2는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RAB도 하나의 미지수다 쫄지 마세요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간다 X로 바꾸면 되니까요 이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병렬 공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가 2차냐 뭐가 2차냐 라고 했을 때 합성저항 R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합성저항을 구하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합성저항을 R로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R을 구해야 됩니다 R을 구해야 되고요 이 R제곱은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수 상수다 숫자처럼 계산 R0, R0, R0 여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수처럼 계산하고 우리는 R0가 엄청 많은 것을 하나의 R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R을 구하는 건데 R을 미지수로 둔다 R을 미지수 R을 미지수로 둔다 그래서 이제 근의 공식을 또 써봅시다 우리는 R을 구할 거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R이 미지수니까 A는 1이고 B는 R 앞에 있는 수죠 2R0에요 C는 C는 이거죠 마이너스 2R0 제곱입니다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여기서 발송 배정 기술사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대로 넣어봅니다 2는 1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R 구하는 거죠 R은 마이너스 B에는 이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R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R5를 제곱하면 2R5를 제곱하면 4R0 제곱이죠 4R0 제곱이고 마이너스 4 A는 1 C는 마이너스 2R0 제곱이에요 가로 쳐서 넣을게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다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걸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2R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써주고 4R0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4하고 1 2 곱하면 8이고 R0 제곱 뒤에 곱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답 맞나? 오케이 맞네요 맞는데 이거를 한 번 더 정리해 줬네요 한 번 더 이렇게 풀어줄 수 있거든요 이걸 해보겠습니다 무리식의 성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려운데요 이거 빼먹었는데 다시 써주세요 여기에 써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계산을 하면 여기를 계산해 볼게요 여기를 여기를 먼저 계산해 봅시다 써보면 4R0 제곱 플러스 8R0 제곱이잖아요 12R0 제곱이 되겠고 이거는 루트 12 무리식의 성질에서 루트 12 곱하기 루트 R0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제곱을 안에 찾으면 옆에는 어차피 제곱이 있으니까 R0가 되겠고 루트 12는 4 곱하기 3이죠 4는 2 곱하기 2에요 그래서 2, 0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건 제곱의 꼴로 되어있으니까 루트 밖으로 나갑니다 2루트 3 R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핑크 부분이 2루트 3 R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주면 이건데 2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번 2번 나눠줍니다 답은 마이너스 2 R0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R0 플러스 마이너스 2 2 나눠지니까 루트 3 R0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한번 만나봅시다 마이너스 R0 여기서는 한 번 더 정리를 해줬네요 한 번 더 정리를 해줬어요 이거를 다항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R0로 한 번 더 묶었습니다 R0로 묶으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왜냐면 R0 R0 공통으로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전기 개념인데 저항이 엄청 더해지면 마이너스 저항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합성저항이 구해진 값인데요 이게 무조건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플러스가 그래서 R0는 원래 값이 R0는 여기 있는 값인데 원래 양수예요 양수 여기가 양수인데 여기가 음수면은 그러면 0보다 크지 않죠 우리는 합성저항 구하는 공식인데 합성저항은 무조건 0보다 커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양수가 되고 여기도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양수가 되는 값은 뭘까요 2차 방정식이라서 R0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 값이라는 거예요 R0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인 것도 있고 R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인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음수예요 무조건 음수예요 이거는 양수죠 여기도 양수죠 그래서 답은 이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게 발송매정 기술사에 나왔어요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풀어보니까 와 이거는 기본기가 안되는 사람은 진짜 안되겠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돌아와서 합시다 무리식과 유리식 하고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이거는 풀지 마세요 이거는 풀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수학을 좀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강의를 보시고 이해되신 분들은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아 이해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 싶네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출문제는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출문제는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허수는 제2골록 쓰고 첫 번째로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허수가 있는 숫자는 복수평면으로 나타낼 수 있다 세 번째는요 곱하기 제2 곱하기 제2를 하면은 90도 회전하라는 뜻이다 이 세 가지만 알고 갑시다 이번 강의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요 이것 때문에 다음 강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까지 연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좀 더